안녕하세요 하유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거의 한 1년 만에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영상 자주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제가 오늘은 매직기 머리로 매직기 고데기 하는 방법을 웨이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이라서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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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